여러분들을 위하여 만찬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상 같은데? 김희철의 두 번째 돌잔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희철의 두 번째 돌잔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돌복을 입었어. 돌잔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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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돌이야. 왜 제가 돌잔치 사진이 없어서. 돌잔치를 했는지 아닌지 기억이 안 나요. 돌잔치를 했는데. 아니 우리 아버님이 사진기를 새로 사셨는데. 애들 아빠 친구가. 그러니까 사진을 잘 찍는다고. 지금도 사진 찍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룰 줄 몰라서 사진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중간에 필립이 있는데 열면 빗들어오면 다. 배려버리죠. 그래가지고 돌잔치 사진. 아쉽겠네요. 중요한 걸 다 그랬네.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까지도 욕먹고 있었나. 그러겠네. 욕먹어도 싸네. 상생이 한 번 있는 건데. 그래서 두 번째 돌잔치. 리마인드 돌잔치 때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형들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돌잔치. 아동이에요. 자 일단 좀 드세요. 피자 이런 거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일단 먹어보자. 맛있다. 맛있는 거 천지다. 육회. 아유 있을 건 다 있네. 물고루 다 있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저거 옛날 비양식품. 원래 생일에 무조건 피자거든요. 아 그래 뭐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야. 맞아. 꽉 찼네. 꽉 찼어. 그래도 먹어보자. 맛있다. 이거 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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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아유 맛있겠네. 야 이거. 음. 와 미쳤다. 맛있겠다 그래 그냥. 피자 진짜 맛있다. 음. 아 이게 피자랑 파스타랑 같이 먹으면 이게 더 맛있어가지고. 아 맛있어. 일단 도우 봐요 도우. 도우가 일단 쫄깃해가지고. 일단 보니까는 또 먹고 싶은데. 음. 음. 맛있다 야. 음.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김희철. 두 번째 돌잔치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돌잔치이기 때문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실 가수. 한 분을 보셨습니다. 자 김희철 생일 축하 노래 가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어 누구지. 아 따로 있어. 뭐예요. 아 따로 있어. 뭐예요. 뭐예요. 나냐 또. 나냐 또. 내가 뭘 하는데. 형 결혼식도 형이 해줬으면. 돌잔치도 형이. 형이. 형이 결혼식도 형이 해줬으면. 돌잔치도 형이. 오 오오 오리. 오 오오오. 오오오. 네가 나의 여자는 게 참. 오오오. 오오오. 하하하하. 생일 노래는. 토크예요. 나온다 나온다. 자, 마이크. 라이트. 물티슈. 김종국 씨 최고의 노래죠, 이거. 야, 이건 뭐야, 지금. 토, 토 봐야 되는데. 토 없어? 정말? 아, 좋다. 김희철의 두 번째 돌잔치. 봄 김희철의 우리의 ранworkers. 봄 김희철의 우리의 네일. out more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 피자 먹다 말고. 역시 생일 축하곡은 터보야. 아, 이거 언제 들어도. 자, 그러면 자, 우리 여러분들 오늘 와준 분들께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돌잔치나 이런 데 오면. 담래프. 아, 담래프? 있지, 있지. 주지, 주지. 보통은 수건이나 뭐 이러고 주는 데 갈 때 떡. 아, 이거 진짜 고가인데, 이거? 평범한 걸 안 하기 때문에. 이거 뭐야. 이거 진짜 고가예요. 에이. 뭐야, 뭐야. 반지? 뭐야. 금반지? 어, 나름 무게감이 있어. 그렇지? 반지 상자인데, 원래. 무슨 금값이 얼마지? 금값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금 얘기를 해. 이게 금이 얼마나 비싼네. 그러니까. 금 얘기를 해. 자, 여러분 김희철 돌잔치 그리고 김희철 생일 축하. 박물관에 와주신 걸 감사드리며. 시작 오픈해 주세요. 시작 오픈해 주세요. 아! 시작 오픈해 주세요. 아! 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나왔어. 아, 뭐야. 아이씨. 표정이 안 좋으세요. 혐오스럽다. 이거 뭐냐? 뭐야, 저게? 뭐야, 뭐야? 제가 진짜 석고로 다 딴 거예요. 아, 네 입술이야? 아, 네 입술이야? 아, 네 입술이야? 아, 참 기발하다. 이거 제가 진짜 정성껏 시간 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열었는데 희철이야. 진짜로. 희철이 입술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아. 입술이 너무 희철이야. 아, 김희철 씨의 평소 소원이. 아, 자기가 자기 입술에 키스하는 게 소원인가요? 어허허. 그래서 아마 하나 만들었나 봐요. 잠깐만 근데 뭐 남진 선배님이 나와 오셔서 그런지 어머님 유난히 좀 부끄러워 하신다. 아들이 부끄러워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세 분께 또 피자도 먹었고 함부로 감사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해볼까요? 희철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하고 한 번씩 입 맞춰볼게요. 한 번씩 입 맞춰볼게요. 자, 태어나줘서 고마워. 제정신이 아닌데. 하나, 둘, 셋. 희철아 태어나줘서 고마워 입맞춤. 아, 자, 감사합니다. 집에 꼭 가져가세요. 야, 소원성찬해, 희철이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잔치의 하이라이트 돌잡이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돌잡이가 있다. 돌잡이? 여기 뭐 물건이 없는데. 사실 보통 보면 우리가 뭐. 사실 보통 보면 우리가 뭐 마이크, 실. 그렇지. 뭐 변호사 되는 거. 그런데 너는 지금 의미가 없어. 그렇죠, 저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다 잘하고 다 뭔지를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제 김희철의 미래의 아내가 누가 될지 점치는. 김희철의 미래의 아내가 누가 될지 점치는. 자. 점을 치는 거야. 네가 치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아니야? 자, 여기서. 뭐야. 아주 뭐 알차게 준비했네. 뭘 준비를 많이 했네. 그럼요, 제 와이프를 위해서. 희철이, 이제 형들의 제수 씨죠. 네. 제수 씨의 외모, 어떤 외모 만났으면 좋겠다, 두 장씩. 그리고 성격 두 장씩. 그리고 직업은 어땠으면 좋겠다, 두 장씩. 알겠습니다. 자, 무슨 뭐 육감적인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두 번째 장에 뭐 슬렌더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응, 응. 자. 와, 여러분들 진지한 모습 너무 감동입니다.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 와이프의 돌잡이. 제가 직접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뽑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먼저 제 와이프가 될 사람, 제 아내의 외모. 외모? 뽑을 거고. 아, 그럼 외모부터 봐요? 성격. 아, 외모부터. 전 무조건 외모가 1번입니다. 아, 외모부터 봐? 여러 번. 외모 봐야지. 자, 갑니다. 자, 김희철 미래의 아내야.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오오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오오오, 보인다. 보인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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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보여. 외모. 아, 왜? 그렇게 해. 근육질해. 형이, 형이 썼죠? 아니, 근육이 좀 있으시면 멋있잖아. 저 형 운동을 안 하니까. 근육질해. 아,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떤데, 근육질? 왜, 어떤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참에. 아, 저보다 힘쎄면. 원래 결혼, 상대는 이상형과는 반대야. 그렇지. 아, 형이 속이 깊게 썼네. 아, 형이 속이 깊게 썼네. 자, 근육질에. 자, 성격 중요하지 성격 오셨어. 장벽 중요하지. 자, 성격 중요하지 성격. 성격 중요하지. 동자님 보이십니까? 미래의 아내가 여기 있다. 성격이, 성격이 어떨까. 근육질에, 근육질에. 성격 중요해. 성격이. 성격이. 왜?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근육질에 딱 희철이 같은 성격. 아, 둘이. 와, 그럼 너무 무서운데. 아, 무서운데? 근육질에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자기의 강하고. 와, 걷잡을 수가 없는데? 자, 근육질에 희철이 같은 성격에. 직업을 보자, 직업을 보자. 직업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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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을 보자. 근육질에 희철이 같은 성격에. 근육질에 희철이 같은 성격에. 뭐야, 뭔데. 뭐야, 뭔데. 뭔데. 격투가? 격투가? 격투가. 잘 골랐네. 격투가? 괜찮네. 동구경 있었네.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좋다. 야 너 내가 봤을 때 결혼은 신혼 초에 맞아 죽을 수 있어. 결혼은 신혼 초에 맞아 죽을 수 있어. 가세요 이제. 가세요 이제. 가세요 나가.